탄전이야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의 면한 나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영국 신탁통치령이었던 탕가니카와 1890년 이후 영국의 보호령이었던 잔지바르가 1960년대 초에 각각 독립한 후 1964년 합병하여 성립되었다 1. 개관 정식명칭은 탄자니아 합중국이며 영국연방의 일원이다 본토인 탕가니카와 잔지바르 섬을 국토로 하며 국명도 두 나라의 이름을 합쳐 만든 것이다 서쪽으로 루안다, 브룬디, 콩고 민주공화국, 남쪽으로 말라위, 무잨비크, 참비아, 북쪽으로 케냐, 우간다와 국경을 접하며 동쪽으로는 인도양과 면한다 잔지바르에서 잔지바르인의 본토 자유왕 내 문제, 공직참여기회의 불균형, 경제적 격차 등에서 오는 불만 등으로 잦은 소요와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서 연방 유지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행정구역은 26개 주로 되어 있다 2. 자연 탄자니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북부에는 유명한 킬리만자로산을 비롯하여 해발고도 4천 미터 이상의 산이 많다 서부는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의 빅토리아, 탕가니카, 니아사의 세 호수가 국경선 상에 있다 인도양 연안의 기후는 고온다스파나 그 밖의 지역은 변화가 많고 기온은 낮은 편이다 인도양성이 잔지바르는 펜바섬을 포함하여 면적 2,500제곱킬로미터이며 산호초로 이루어진 평탄한 섬으로 계절풍에 의하여 건개와 우개가 뚜렷이 구별된다 3. 주민 탄자니아의 인구 분포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건조한 지역의 인구 밀도는 1명 제곱킬로미터이며 물사정이 좋은 본토의 고지대의 인구 밀도는 51명 제곱킬로미터이다 또한 젠지바는 134명 제곱킬로미터의 인구 밀도를 나타낸다 총인구의 80%가 전원지방에 거주한다 다르에수살람이 탄자니아의 수도이며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아프리카계 주민은 12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 부족인 스쿠마, 하야, 니아키우사, 니아메지, 자가 등의 부족은 총 100만명을 넘는다 탄자니아인의 주류를 이루는 스쿠마, 니아메지는 반투혈통이다 본토와 젠지바에 거주하는 비아프리카계 주민은 총인구의 1% 미만이다 아시아 사회는 힌두교인과 시크파, 시아파, 순이파의 이슬람교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거 몇십년간 그 수가 50% 정도 감소하였다 또 탄자니아인은 7만명의 아랍인과 10만명의 유럽인이 거주한다 언어는 공식어인 키스와 엘리어를 사용하며 영어도 사용한다 탄자니아인의 평균 수명은 52세이며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98명이다 탄자니아는 15세기 말까지 아랍, 페르시아, 인도 등의 이슬람교도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슬람교도는 내륙에 침입하여 노예 사냥을 행하였고 잔지바르를 노예 무역의 기지로 삼았다 16에서 17세기에 일시적으로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으나 18세기 이후 동아프리카의 해안 평야를 영토로 하는 잔지바르 왕국의 중심이 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열강의 동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화가 시작되면서 탄가니카는 독일 영 동아프리카의 일부가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지역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연합의 영국 신탁 통치령이 되었다 1954년에는 탄가니카 아프리카인 민족동맹이 조직되어 탄가니카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1961년 영국 연방 내의 자치국으로서 독립 1962년 12월 탄가니카 공화국을 선언하고 제2, 니에레레가 주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한편 잔지바르는 1890년 이후 영국의 보호령이 되어 있다가 1963년 12월 술탄이 지배하는 입헌군주국으로 독립하여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독립 1개월 뒤인 1964년 1월 혁명이 발발하여 잔지바르 공화국으로 바뀌었으며 같은 해 4월 27일 탄가니카 공화국과 연합 탄가니카 잔지바르 연합 공화국이 선포되었고 10월에는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으로 계칭하였다 1987년 10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이었던 A. 무인이가 이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5. 정치 탄자니아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는 단원제 임기 5년으로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선출된다 탄우당과 초기 이와 대립했던 잔지바르의 앞으로 시라지당이 1977년 2월에 통합하여 결성한 카마 자마 판도지당이 유일한 정당이며 1977년 4월에는 새 헌법을 제정하였다 1992년 5월 다당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하여 1당제를 폐지하고 7월부터 당 등록을 허용하였다 1995년 10월 다당제하의 민주총선 결과 집권 여당인 탄자니아 혁명당당의 은카바 후보가 62%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여당인 CCM이 186개 의석을 차지하여 정세안정 기반을 확보하였다 1996년 무인이 전 대통령이 CCM 총재직을 사임하고 6월에 은카바 대통령이 총재에 추대되므로 당과 행정부에 대한 통솔력을 강화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통일기구에 가입해 있고 다르에 수살람에는 이 기구의 해방위원회 본부가 있다 비동맹 노선을 표방하면서도 중국과 유대가 깊고 1975년 6월 개통된 탄잠철도는 중국의 원조로 건설되었다 1971년 우간다에 오버태 대통령이 실각하여 망명해온 이래 우간다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1979년에는 탄자니아군이 우간다에 진공하여 반정부군을 지원, 아민 정권을 쓰러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로디지아 문제에 대한 영국의 태도를 비난하여 한때 영연방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다 무인이 대통령은 1980년대 말부터 경제 회생을 위해 서방세계와 외교관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6. 경제 탄자니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0달러로 아프리카에서 하위권을 맴돈다 1995년 경제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한다 GDP의 56%가 농업 생산에 의존한다 총 수출의 80%가 농산물이다 영국, 독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을 상대로 커피, 목화, 사이절삼, 입담배, 기타 약간의 광산물을 수출하고 기계류, 원유, 화학제품, 철강 등을 수입한다 1973에서 74년의 심각한 가문 피해와 석유값 인상 등의 타격으로 식량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GDP의 29%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대부분이 섬유, 양초, 담배 등의 농산물 가공업이며 셜, 강철 부문은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 1967년 2월 아루샤에서 열린 탄우대회에서 니엘엘의 대통령이 발표한 아루샤 선언에 따라 은행 및 주요 회사 등의 국유화 시책이 취해졌으나 실패하였다 최근에는 서부 및 북부 유럽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아 1997년 현재 3.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7. 사회 탄자니아는 인구의 98%가 아프리카인이며 수쿠마족 등 15개 부족으로 갈라져 있는데 대부족이 없는 탓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와 같은 부족 대립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영어는 스와일리어와 영어를 쓴다 도서 지역에서는 이슬람 교도가 지배적이나 본토에서는 전통 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 종교 등을 믿고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이나 문맥률은 80에서 85%로 추정되고 있다 아루샤 선언의 일환으로 교육 제도의 개혁과 재편성이 이루어져 초중고등교육의 연속성이 부정되고 근로와 봉사를 위주로 하는 교육 과정이 실시된 이래 특히 대학생에게는 방학 중 건설 관계의 노동에 종사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8. 문화 탄자니아의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로 국제 경기에도 출전하고 있다 구전되는 전설과 민속춤은 시골 주민의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루에스 살렘대학은 연극반이 있다 바구니 공예와 도자기, 악기 만들기 등이 시골에서 성행하고 있다 9. 대한관계 탄자니아와 한국은 1992년에 수교하였다 1998년에 투자보장협정, 경제, 과학기술협력협정, 문화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년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1998년 은카바 대통령이 방한하였고 민관합동경제사절단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 수입은 2,134만 달러 대한 수출은 62만 9천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은 섬유류, 전자제품 등이며 수출품은 구리제품, 어류 등이다 1999년 현재 교민은 110명, 체류자는 170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